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와의 장기 계약을 맺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영국의 주요 매체를 통해 전해지자 한국 축구 팬들의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그는 단순한 선수가 아닌 토트넘의 심장이자 영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그의 눈부신 활약이 빛을 발한 시간 동안 그는 단지 경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팬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 그가 팀과의 이별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팬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국내 공식 팬 사이트인 릴리 화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손흥민의 잔류를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 설명할 때 그들의 주장은 많은 축구 팬들에게 어이없고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갈등과 불화의 소식은 손흥민을 향한 무한한 애정을 가진 팬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스포츠 매체 디에슬레틱이 폭발적인 소식을 전하면서 축구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매체는 토트넘 호스퍼가 손흥민과의 계약을 2026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 시간으로 29일에 전해졌고 그 내용이 단순히 한 줄의 헤드라인으로 요약되어 국내에 소개되자 팬들 사이에서는 격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팬들은 이 보도가 손흥민의 재계약 문제를 단편적으로만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디에슬레틱의 기사는 사실 토트넘의 여름 이적 시장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담고 있었지만 국내 매체들은 오로지 손흥민의 계약 연장 부분만을 부각시켜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의 왜곡이 일어나고 팬들 사이에서는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디에슬레틱의 깊이 있는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방어라인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좌우 풀백과 중앙 수비수 1명을 추가로 영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에서도 토트넘은 수비 강화를 위해 고급 수비형 미드필더를 갈망하고 있으나 현재 이적 시장에서 그러한 자원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공격진에 대한 계획도 무척이나 구체적입니다. 팀은 좌우 윙어와 함께 레벨이 높은 원톱 스트라이커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은 팀에 남아줄 것을 요청하는 토트넘의 간절한 바람을 드러내는 조치로 이번 계약 연장 옵션의 발동은 손흥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그려가겠다는 토트넘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매체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단편적으로만 다루어 팬들 사이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호스퍼 입단 초기 그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거친 물살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의 초기 모습은 불안정했고 영국 언론들은 그가 드리블, 슈팅, 연계 플레이 등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 못한다며 토트넘의 200억 원이 넘는 투자가 실패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의 중심에는 당시 손흥민을 영입한 마오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의 잠재력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모든 선수가 EPL에 즉시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손흥민을 감싸 안았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포체티노의 믿음 아래 점차 리그에 적응하며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독일로 돌아가고 싶다고 토로했던 손흥민은 감독의 격려와 지속적인 기회 제공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결국 EPL에서 빛나는 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포체티노의 믿음과 손흥민의 노력이 합쳐져 토트넘은 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완벽하게 적응하면서 토트넘의 전성기를 이끄는 주역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헤리케인, 델레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함께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 플레이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팀의 공격 라인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손흥민이 단순한 신의 선수를 넘어 팀의 핵심 선수로 성장했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손흥민의 토트넘 이적 당시 그의 병역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는 병역특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토트넘 내부에서도 그의 영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의 재능과 가능성을 믿고 그의 영입을 강력히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손흥민은 토트넘으로 이적한 후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하며 병역특례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손흥민이 토트넘과의 관계에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했고 이는 곧바로 재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현재 계약 수준이 그의 실력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재계약 문제가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EPL 정상급 공격수로 자리 잡은 손흥민에게 토트넘은 단지 1년 연장 계약 옵션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팬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팀에 기울인 헌신과 그가 이룬 성과에 비해 이러한 대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토트넘의 공식 국내 팬카페 릴리 화이트 회원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계약의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손흥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클럽 운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많은 축구 팬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으며 손흥민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논란은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가치와 그가 팀 내에서 받아야 할 대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단순히 하나의 선수를 넘어서 토트넘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매기만 만큼 그에게 보다 적절하고 공정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팀에서 보낸 8년 동안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EPL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낸 선수로서의 지휘에도 불구하고 단지 1년 연장 계약이라는 제안에 많은 팬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이 단순한 선수가 아닌 토트넘의 주장이자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축구 레전드에게 더욱 존중과 가치를 인정하는 계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토트넘의 공식 팬 카페인 릴리 화이트의 일부 회원들은 이러한 팬들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며 논란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도 결국 클럽의 한 선수일 뿐이며 클럽이 필요에 따라 계약을 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과거 국제대회 참가로 인한 이탈을 비난하던 일부 인물들이 이번에도 손흥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하자 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에 대한 지나친 요구와 무례함으로 여겨지며 큰 역풍을 맞았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 호스퍼 간의 계약 연장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클럽이 1년 연장 옵션을 단독으로 행사한다면 이것이 선수와의 관계에 심각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손흥민이 팀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하고 다른 클럽으로의 이적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디에슬레틱의 보도가 단지 추측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손흥민의 가까운 측근에 따르면 토트넘 구단으로부터 재계약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인 제안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토트넘이 실제로 1년 연장 계약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손흥민이 팀을 떠날 가능성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손흥민과 토트넘 양측에게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손흥민의 경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과의 네 번째 계약을 맺지 않는다면 그의 재정적 보상은 크게 제한될 것입니다. 이번 시즌 팀의 주장으로서 뛰어난 리더십과 공격 포인트를 쌓아올린 그에게 이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스포츠 저널리스트 폴 오키프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할 것으로 보이며 손흥민이 세계적인 선수임을 강조하면서 그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했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 호스퍼 간의 계약 논의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대표적인 클럽 중 하나인 토트넘과 동양인 선수인 손흥민의 재계약을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현지 매체들의 보도 태도는 손흥민을 경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그들이 제시한 1년 연장 옵션은 마치 손흥민이 당연히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처럼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손흥민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팬들의 우려를 촉발시켰습니다. 만약 토트넘에서 손흥민에게 제시한 조건이 그의 기대에 못 미친다면 그는 다음 시즌 FA로 자유계약 선수가 되어 다른 클럽으로 이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토트넘에게 큰 손실이 될 것이며 손흥민의 잠재적인 이적을 막기 위해서는 클럽이 그에게 훨씬 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의 경우처럼 해리 케인이 과거 토트넘과의 계약 협상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결국 선수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클럽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손흥민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으며 그의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팬들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손흥민이 자신의 경력과 토트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지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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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